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킹타이거 새우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에 먹는 킹타이거 새우장이요 일단 킹타이거 새우장 담그는 법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킹타이거 새우를 준비해 주면 되는데 몸통에 있는 껍질을 까줬구요 깨끗하게 손질을 해줬습니다 요 상태에서 양조간장 150ml 설탕 1스푼 물엿 2스푼 맛술 3스푼 참치액젓 2스푼 물 3컵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4마리를 담그기에는 요게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더 만들어서 부어 줬습니다 여기에 양파도 썰어넣고 레몬도 썰어넣고 청고추 홍고추도 썰어서 랩으로 싸고 뚜껑을 닫은 다음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48시간 후 열어보니까 와 속까지 아주 제대로 벤 킹타이거 새우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도 준비를 해줬는데 날치아를 준비를 해봤고 갓 지은 흰쌀밥 와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뭐 소리연구단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리를 담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 여기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거는 다 fridge 서assen 스멁 크리 pine 트라이침 버ít 여기는 스메 pitches Good 뭐 마시지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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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감! 이야... 먹을 때마다 대박이야 진짜! 역시 저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레시피에서 조금 더 달고,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만드는 게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? 노른자 찍어 먹어볼게요! 아... 와... 지난번에 노른자랑 먹는 게 그저 그랬거든요? 오늘은 또 엄청 고소하네? 이게 약간 노른자 상태에 따라 좀 다른가?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여러분들... 아... 와... 양파 많이 넣으세요! 양파 진짜맛있어요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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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키 터커 이번엔 날치알 듬뿍듬뿍 국물을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죽을때가 너무 입안에만 먹어야지 진짜 맛있었어요 일본어는 뭐지? 일본어는 뭐지? 일본어는 뭐지? 날치알도 잘 어울리네요 이것도 별미다 날치알도 새우살이 오도덕 찝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세한 오도도덕들이 함께 추가가 돼서 되게 재밌는데요? 근데 단점이 있다면 날치알 자체 간이 또 돼있다 보니까 좀 짜다 그리고 이 새우장의 향보다 날치알 자체의 향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재밌고 이 날치알의 감칠맛이 이 새우살 같이 씹어먹는데 또 다른 괜찮게 어울려서 일단은 호! 와... 와사비 미쳤다 진짜! 마지막! 마지막은 비벼 먹으려고 했거든요? 와... 냄새 참기름은 진짜 와... master의 감칠맛 같다... 집단의 이 뼈는 너무 짜장면이 잘 어울림.. 씹는 거 아닌가.. 제가 먹으면 거의 아쉽다. 난 다 먹으면 좋겠어요. 에어깨에서 먹으면... 저는 매일맛이 많이 먹어요. 저는 매일 먹으려면 가게 가면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걸로 맛있게 먹었다 이걸로 먹는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때 아삭아삭 미국은 나의 뉴욕이버섯 아삭아삭 아삭아삭 그치 와삭아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야옹 와우 대만족! 진짜 맛있기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봤을때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